안녕하세요 호주알비입니다. 오늘은 담수량으로만 따지면 시드니 하버의 3배 정도 된다고 하는 레이크 아그를 다녀왔습니다. 여러가지 동식물, 재미있는 물놀이 시간, 그리고 끝무렵에 보이는 정말 그림같은 풍경들 오늘도 끝까지 놓치지 말고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할비의 호주일주 시작합니다. 지형이 아주 많이 변했죠? 소설 어린왕자에 나오는 바오밥 나무도 많이 눈에 띕니다. 이제부터는 서부호주입니다. 서부호주 중에서도 서북쪽 지역인데 이곳은 계곡도 많고 볼거리가 아주 많아서 관광시진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고 해요. 그럼 잠시 구경해 볼까요? 레이크 아그를까지 가는 길은 참 멀군요. 관광버스를 타고 입구에 도착했지만 이제부터는 비포장 도로라 특수 제작된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레이크 아그레 도착했습니다. 지구 남반부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구조물 중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하는 레이크 아그레 기대되시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관광에 앞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네요. 가이드는 이 점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비록 인간이 옛 형태의 모습을 받고 호수를 만들어 놓았지만 자연과 동물의 어떤 간섭도 하지 않았다는 것 자, 그 현장을 한번 보실까요? 크로코다일, 각종 조류, 물고기, 그리고 돌 틈에 사는 작은 캥거루 이 모든 동물들이 아주 편하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잠시 틈을 내서 계속 가이드는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고 우리는 경치를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곳이 레이크라고 얘기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바다에 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끝도 보이지 않는 수평선 아름다운 기암 절벽 오늘은 제 눈이 정말 호강하는 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부터는 아주 재미있는 체험관광 시간입니다. 오늘 뭐하세요? 제브라 스톤 찾는 중인데 이 제브라 스톤이 500밀리언이어스 올드라 그래요 그래갖고 보이지요? 요렇게 요렇게 됐고 요것도 요렇게 됐고 지금은 좀 더 큰 거를 찾으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오빠가 여기서 지금 찾은 돌 좀 보세요. 하트 경치도 보고 체험관광도 했으니 이제 물놀이를 할 시간입니다. 물놀이 후에 찾아오는 런치타임 역시 최고의 시간이죠.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 시간입니다. 이때가 오후 4시쯤 됐는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한 폭의 그림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실까요? 아아삼?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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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열기로 살짝 지칠 무렵 우리에겐 두 번째 수영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주자는 크로코다일에게 공격당하는 모습을 아주 퍼펙트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아 끝날 것 같지 않던 여행이 서서히 마감을 하는 시간 이제 석양의 노을이 그 모습을 뽐낼 시간입니다. 지금서부터 보이는 이 풍경은 정말 제 눈을 의심케 할 만큼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이런 풍경 이런 여행 정말 편히 쉬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때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나요 저는 좀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